이 모드 애들라도 한번 데려가서 해보자 이러면은 시작과 함께 도는구나 어 시작과 함께 쏘겠네 자 C샷과 함께 바로 반역 들어갑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반역해보자 미니아그 HP를 회복하자 내가 이번에 아주 그냥 반역 제대로 시켜줄게 내가 아주 반역 제대로 시켜준다 오늘 저는 3개 영주 안쏩니다 3회 영주 안쏘요 누님 피를 채운 장난해? 야 장난하냐? 피 채웠는데 크리업으로 해가지고서는 크리로 때려 두번 때려 이 썩을놈이 잠깐만 크리로 두대 때리네 죽어 제발 으아악 모드레드여 내 남은 영주 전부다 너에게 몰빵해주마 자 반역 반역을 하는거다 자 반역 가자 반역 가자 확실하게 가자 확실하게 가자 복으로 마무리다 복으로 마무리다 자 이것이 바로 신화초월이죠 아, 티라매나!